오늘도 해도지는 국사광복을 위하여 국보산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의 19대 태종 무열왕 7년 서기 660년 기사입니다. 18일에 의자 솔 태자급 웅진방 영군 등으로 자웅진성 내항하니라 왕문의자항하고 10.18 날일 7월 18일에 오를의 사랑자 의자왕이 거느릴솔 컬태 아들자 미칠겁 미칠겁은 여기서는 뭐와 뭐 뜻입니다. 곰웅 나루진 모방 거느릴령 군사군 무리등 태자와 웅진방의 영군 등을 거느리고 서서로자 여기서는 붙어자 곰웅 나루진 재성 올래 항복할항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하였다. 임금왕 태종 무열왕입니다. 뜰을 문 오를의 사랑자 항복할항 임금이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18일에 의자 솔 태자급 웅진방 영군 등으로 의자왕이 태자와 웅진방의 영군 등을 거느리고 자웅진성 내항하니라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하였다. 왕 문 의자항하고 임금이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29일에 자금돌성 지소부리성의 견재감 천복을 노포 어대당하니라 두이 10시 19구 날일 7월 29일에 서서로자 여기서는 붙어자 이재금 부디칠돌 재성 금돌성으로 붙어 이를지 바소 지하비부 마을리 재성 소부리성에 이르러 보넬견 아우제 볼감 하늘천 복복 재감 천복을 보내 이슬로 여기서는 드르날로 펼포 어조사어 컨대 당나라당 당나라에 알렸다. 이십구일에 자금돌성 지소부리성에 견돌성으로부터 소부리성에 이르러 견재감 천복을 재감 천복을 보내 노포 어대당하니라 당나라에 알렸다. 노포는 일반에게 널리 퍼뜨리다는 뜻입니다.